김프로님 김프로님 아 네 아 무슨 일 있어요? 좀 질문이 있어요 아 좀 바쁜데? 그리지 말고 좀 가르쳐주세요 아 이따만 뭐 이런 것까지 아 참나 가르쳐줄게요 한번 해봐요 저를 따라오세요 다음 시인 때 요렇게 하는 게 맞나요? 요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뭐 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해봐요 아니 다음 시인 때 이렇게 치는 게 맞나요? 네 요렇게 치는 게 맞나요? 아 둘 다 틀렸어요 틀려먹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구석 김프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모든 골퍼들에게 영원한 숙제인 비거리 늘리기 요런 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운스윙 때 어떻게 어떤 힘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요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각기 각기의 어떤 레슨을 하다 보면 몸은 이렇게 돌리고 뭐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원론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젊은 골퍼와 나이가 좀 있는 중장용 골퍼들의 레슨은 그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좀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으로 치지 않고 팔로만 치지 않고 상체로만 치지 않고 하체를 어떻게 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실제로 뭐 제가 이런 레슨도 많이 하긴 했는데 약간 앞부분을 좀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레슨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체 위주의 스윙을 해서 좋은 다운스윙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진고 출발할게요 V-O-GO-GO 배꼽이 나왔네 자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윙을 하실 때 그전에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박대성 프로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백스윙을 하고 순차적으로 먼저 하체를 밟은 다음에 상체가 나가고 회전을 해라 이런 식의 레슨은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관련된 영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허리를 언제 도대체 쓰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제가 들고 있는데 근데 옛날에 많이 했던 게 장갑을 낀 손이 하체라고 그러고 오른손이 상체라고 그러면 사실은 스윙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만큼만 들고 상체가 더 많이 돌아서 이렇게 지금 이거 보이시는 것처럼 확 짜준 다음에 그렇죠? 확 짜준 다음에 이 꼬임으로 인해서 이 하체가 먼저 돌아서 이 꼬임이 더 강력하게 되면서 이게 쫓아가는 이런 형태 이 꼬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스윙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연습을 하실 때는 허리가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이렇게 가지만 백스윙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뭐 허리는 45도 안 돌리고 어깨는 더 많이 돌려라 이렇게 했었지만 그것들은 제가 볼 땐 거의 선수들의 얘기고 백스윙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다 해도 됩니다 단지 이 하체와 상체가 같이 가는 동작이 나오면 비거리가 나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웨지샷이나 이런 거는 약간 이렇게 쳐도 상관은 없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서 비거리가 안 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한번 흉내내 볼게요 보통 어떻게 치시냐면 잡고서 마치 7번 아이언을 치는데 웨지샷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도시면 어떤 파워나 무슨 뭐 힘이나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거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금 한 예는 같이 도는 예였지만 이렇게 상체와 하체가 거의 동시에 같이 도는 예였지만 어떤 분들도 심지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체가 너무 빨리 나가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체가 좀 적당히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하체가 너무 빨리 나가서 허리에 어떤 통증을 좀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뭐 비거리도 뭐 그렇게 별별 없이 많이 나가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한 30대 정도의 골퍼들 중에 거리를 내려고 난 아직 젊어 거리를 내려고 좀 더 욕심부리는 분들에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이 하체가 상체가 뭐 너무 가기도 전에 너무 빠른 타이밍에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떤 게 제일 좋냐면 땡스윙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 상체가 있잖아요 정지돼서 치는 연습을 주로 많이 시키긴 하지만 실제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계속 가고 있는데 얘가 출발해야 되는 상체는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껴지고는 있지만 얘는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이래서 꼬임의 극대화를 만드는 이 동작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동작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동작을 잘만 하면 아주 딱 맞는 동작만 맞춰만 놓을 수만 있다면 비거리는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상체 힘이 저절로 빠지면서 상체가 하체를 그냥 쫓아가고 뒤에서 봤을 때도 상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클럽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잘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비거리도 많이 낼 수 있고 방향성도 저절로 좋아지는데 아까 얘기한 건 뭐냐면 같이 가거나 같이 가면 무조건 이렇게 엎어 치는 동작이 많이 나오죠 그죠? 같이 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빨리 가면 일단 몸에도 무리가 되지만 일단 볼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하게 가야 돼요 적당하게 그러면 적당하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는 일단 아이언으로 연습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좀 뭐가 나왔다 싶으면 드라이버로 바꿔서 연습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연습을 너무 여기서 그냥 여기서부터 풀파워로 볼을 치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풀파워로 볼을 치지 마시고요 한 요쯤 요쯤에서부터 볼을 이렇게 직접 치셔도 되고 연습도 되게 좋은데 느낌 상태로는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부터 출발한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니까 여기다 1단계가 여기 그 다음에 한 이쯤 그 다음에 3쿼터 그 다음에 풀스윙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가 멈춰서 가는 것도 좋은 연습이지만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요쯤에서 우리가 이쯤에서 볼 이 힙을 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얘는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천천히 해볼게요 올라가는 와중에 이런 느낌 올라가는 와중에 이런 느낌 그냥 하다보면 이런거죠 이런거 지금 보시면 힙이 왼쪽으로 돌 때도 얘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이쯤 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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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의 힘을 많이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의 3쿼터 스윙 해볼게요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 연습을 우리가 단계별로 나눠서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연습은 특히 처음에 얘기를 안 드렸지만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전번에 알려드렸던 팔꿈치를 넣어서 몸을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직접 쳐볼게요 자 이것이 안 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같이 도는 케이스 이런 건 아무리 세게 쳐도 볼도 안 나갈 뿐더러 방향성도 엉터리가 되고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거리가 많이 안 나가요 하시는 분들은 신체 건장하고 힘도 좋고 어디가 아픈 데도 없는데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하나는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허리를 너무 빨리 돌려서 상체에 어떤 그 돌아온 타이밍을 전혀 못 잡게 그냥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하라 그랬지 제가 여기서 올리고 올리면서 가고 올리면서 가고 올리면서 가고 그렇죠? 올라가는 데도 가는 이미지로 가볍게 휘두른 다음에 그냥 볼을 한번 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크럽이 제 크럽이 피팅을 가가지고 여자채밖에 없거든요 한번 쳐 볼게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아하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연습 여기서부터 연습 여기서부터 연습이요 아하 쳐봐야지 아하 굿 템포를 한번 익숙하게 한번 해보세요 잡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오늘은 허리를 어떻게 쓰는지 이 상체와 하체의 꼬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거리가 안 나는 분들과 방향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은 너무 적게 하지도 아니면 너무 과하게도 안 하시기만 한다면 적절한 타이밍 여기서 한번 해보고 이쪽에서 한번 해보고 여기서도 한번 해보고 이런 어떠한 적절한 뭔가를 통해서 자기의 리듬만 잡을 수만 있다면 그냥 별로 힘 안 들이고 뭐 우리야 무슨 뭐 비거리가 더 이상 늘지는 않을 테니까 비거리가 별로 안 나시는 분도요 그다음에 방향성이 별로 안 좋고 볼을 맞추기도 힘들다 이런 분들은 약간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콘텐츠를 찾아뵐게요 네 기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ces red ists